YG와 JYP의 채껄상 세계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령구입니다 JYP 박지영입니다 오늘 중요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소개 먼저 할까요? 아니면 댓글 조금 보고 할까요? 소개 먼저 하죠 그럴까요? 채껄상의 애청자이시기도 하고 채껄상에서 이미 다른 책으로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인데 오늘은 저자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런 걸 성덕이라고 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걸 했는데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쑥스러울까 봐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는 연두 누나로 알려진 최경화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경화 작가님 오늘 채껄상에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포르투갈에 거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방송했던 책이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 멈추는 곳 아니고 머무는 곳 그 책으로 그때는 이제 작가님 없이 누구랑 했었죠? 혼비님이랑 혼비 작가님이랑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끼리 수다를 떨었는데 이번에 새 책이 나와가지고 채껄상 출연을 위해서 네 멀리 비행기 타고 13시간 타고 왔습니다 그래도 직항 생겨가지고 네 편하게 왔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직항 생기기 전에는 어디 찍고 오셨어요? 보통? 보통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그게 제일 빠르고 저렴하고 그 좀 요즘 형편이 나아지셨나 봐요? 직항 타고 오신 거 보니까 요즘 경유 비행기 표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리스본 인천 직항이 생긴 거예요? 네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JYP가 가고 싶다고 별 찍어놓은 게 한 20개 되는데 아직 못 가봤죠 직항 타고 오세요 아 비행기 표 주십니까? 아이 뭐 아니요 제가 신혼여행 스페인으로 갔었거든요 세비아에서 멈췄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좀 더 가서 포르투갈 넘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포르투갈을 다녀오신 분들이 막 저한테 막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한 십몇 년 전인데 한참 전이죠 다시 한 번 그때 스페인 갔으면 좀 사시나 봐요? 아니요 큰 맘 먹고 간 거죠 신혼여행이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최경화 작가님이 최근에 내신 그림을 삼킨 개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한참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 지금 처음으로 녹음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에 과가람 작가랑 노벨 문학상 발표하기 전에 녹음을 해서 이 녹음을 하는 주에는 과가람 작가 편이 지금 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 10월 10일 발표한 그 다음 주에 지금 최경화 작가님이 모시고 이 방송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YG가 노벨상 수상자를 두 명이나 맞춰요 근데 원래 뭐 이렇게 다 한두 명씩은 맞추는 거 아닌가요?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재수없긴 한데 저게 사실이에요 제가 같이 지금 한 7, 8년 동안 자주 보다 보니까 거의 매년 한 명 정도는 진짜 맞추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분야가 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물리학을 맞추고 어떤 해에는 화학을 맞추고 어떤 해에는 경제학을 맞춰 올해는 문학상과 경제학을 다 맞춘 거죠 원래 여섯 개 분야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맞추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예측 혹은 기대한 분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책걸상 우리 한강 특집에서 그것도 한 3년 됐나요? 2022년 2월 2년 6개월쯤 전에 할 때 꽤 멀지 않은 시기에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YG는 그런 말도 했죠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 받는다면 제일 가능성 높은 사람은 한강 작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열심히 했었는데 솔직히 YG도 이렇게 빨리 받을 줄 몰랐죠 빨리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과가람 작가님이랑 노벨 문학상 이야기를 할 때 도박사들의 순위에 끄트머리 한강 작가 이름이 있긴 있었어요 8위, 9위, 10위 쯤에 있었다고 네 그런데 그래서 한강 작가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과가람 작가님은 너무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도 안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슬쩍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발표하자마자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막상 발표가 되고 나니까 다들 그냥 자기도 애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노벨 경제학상 YG가 정말 강하게 예측하는 24년에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딱 1년 전에 내년에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진짜 받았어요 네 페이스북 포스팅에 내년 혹은 수년 안에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세 분 중에서 그 대런 아즈모글루라고 하는 분은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했고 500원 걸었는데 딱 또 받으셔가지고 아 그때 50만원 걸었으면 근데 주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500원이 든 50만원이 든 내가 줄게 500원 혼자서 그냥 그 이름도 어려운 아즈모글루 네 아세모글루 아세모글루 아니 그렇게 예측을 잘하면 노벨 문학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맞추면 뭐하냐 니 아카림도 못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맞추는 도박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돈 걸면 아 그거 불법인가 그거 한국인이 하면 모르겠어요 저 순간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한강 작가님한테 이번에 걸었던 분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 최경화 작가님도 이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소식을 한국에 오시는 길에 들었다고요? 도착하는 날 들었다고요? 아 한국에 와서 들었습니다 아 그 현지에서 들었으면은 현지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뭔 메시지요? 축하 인사? 네 한국인이 받았으니까 저한테 많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아 포르투갈 사람들이? 네 네 포르투갈 가족 포르투갈 친구 그분들이 저 한강 작가를 알고 보내는 거예요? 알죠 알죠 알고 네 번역도 많이 됐고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거는 꽤 많이 판매도 된 것 같고 꽤 서점에 오래 있었고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죠 주제사람하고 아 사람하고가 포르투갈 사람인구나 네 한 명이에요? 한 명 문학상은 한 명 그러면 이제 노벨 문학상 측면에서는 이제 포르투갈이랑 우리는 뚜이뚜이 전문 영화가 나오네요 아 이런 말 쓰면 안 됩니까? 아 또이뚜이 아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또이뚜이하고 다이다이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네 이게 그 채경화 작가님 연령대 가지고 나오는 아 그런 건가요? 네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나요? 그 댓글 보면요 EDUUU님 YG 역시 대단하심 한강 작가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예상하셨잖아요 한강 작가 특집에서 이 방송이 성지가 되고 채권상도 더 번창하게 댓글 주셨습니다 조혜명이님도 노벨 문학상 예언 덜덜덜 켄소우님도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미리 예감한 채권상 덜덜덜 야 이거 다 디귿디귿디귿 적혀있는 말이 너무 많은데요 베니 덕후님도 좀 소개해 주시죠 베니 덕후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받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음사 TV 라이브 보며 혼자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을 라이브로 함께 영광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님 책을 무려 세 권이나 읽었던 저를 칭찬하며 한강 작가님 특집편 다시 듣게 합니다 한강 작가님 특집편을 다시 들었다는 댓글 주신 분들 많고요 꼴딴 님도 다시 듣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구디 95님 플라님 흥하라님 이런 분들이 YG의 얘기가 예견이 맞았다 신기하다 성지가 됐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예측하셨습니까 플라님께서는 좀 길게 댓글 남기셨으니까 읽어드리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타실 거라던 YG님 동의한다는 제 댓글도 박제되었습니다 아 플라님도 예측하시네요 예측이 놀라울 만큼 빨리 실현돼서 정말 기쁘고요 원어로 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주신 한강 작가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특집 방송은 박평님 모시고 책걸상에서 해야지요 아 그리고 YG님의 발언 집은 박평님과 동률까지도 인정하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불편하셨던 거예요 말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 인정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박평님만큼 말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네 네 네 박평님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게 싫었는데 이제는 인정한다 그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소식 듣고 제 주변에도 한 두어 분이 책걸상에서 한강 특집 해야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세 번이나 했다고 그때 안 듣고 뭔 소리냐 또 할 수는 없다 또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하기는 어렵죠 자 최경화님은 이제 연두 누나라고 알려져 있고 포르투갈에 사신다 책도 여러 권 쓰셨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도 알고 청취자분들도 아는데 도대체 저분은 왜 포르투갈에 사시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몇 살인가 기타 등등 나이도 밝혀야 되나요? 베일에 쌓인 분인데요 이미 또이 또이도이는 이미 대체 시작이 돼요 일단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고 그럼요 그리고 한국에서 쭉 네 학교도 다 한국에서 다니고 한국을 언제 떠난 거예요? 떠난 거는 2010년이요 2010년? 네 그리고 벌써 14년? 네 2010년 떠날 때는 몇 살이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보다 14살 어렵겠네요 그렇죠 왜 떠났어요? 그때는 한국 싫어서? 아니요 한국도 좋은데 서울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고 제가 다 고향이 서울이고 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집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 저는 스페인으로 가겠어요 하고 나왔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스페인으로 가서 그런데 그 전에 스페인에서 1년 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냥 마드리드에서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뭐 체질을 잘 맞고 살만한 것 같고 그래서 300만 원을 들고 갔죠 그런데 원래 스페인과 연고가 있으셨어요? 스페인어 전공? 네 스페인어 전공이 스페인어세요 그래서 어쨌든 밥은 굶지 않겠다 스페인을 가도 뭐 어쨌든 핑계거리는 있으니까 가자 해서 가서 뭐 정할 게 없으면 박사 과정을 해야지 하고 이제 서류를 챙겨 갔어요 그런데 서류를 다 넣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서류 넣었을 때가 그 유럽은 볼로니아 시스템이 있잖아요 유럽 나라들끼리 학제를 맞추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은 박사 과정에 올라오지 않은 그래서 그 박사 과정에서 그 전 시스템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다 졸업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을 새로 받으려고 신입생을 안 받는 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입생 받을지 안 받을지 9월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한 학기가 9월 말쯤에 시작하는데 9월 초에 다시 와봐라 그때 다시 내라 그때 다시 갔더니 올해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거기서 계속 한 반 백수로 있었죠 일도 하기는 했지만 그냥 놀다가 공부도 좀 하다가 살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포르투갈 사람을 만나서 포르투갈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사람을 만나서 아니요 제가 포르투갈에 놀러 갔어요 그냥 놀러 저는 놀러 가고 그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출장으로 또 이제 다른 도시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만났죠 번호를 따인 겁니까 그러면? 전문용어로? 번호를 딴 겁니까? 따였죠 따였어요 그건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한국어를 못하시니까 제 맘대로 제가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왜 녹음에 같이 안 오셨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우리 스페인어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옳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런 거 막 스페인 미술관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첫 책인가요? 근데 그 책은 그러면 스페인에 계실 때 냈던 책이에요? 아니요 포르투갈 가서 냈어요 포르투갈에 정착하고 나신 다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어 전공이시라면서요 스페인어 전공했고 미술은? 미술사도 전공을 했죠 아 미술 스페인어와 미술사를 전공했으니까 스페인에 가서 미술관을 가면은 뭔가 그렇죠 남다르겠군요 아 그러면 저는 얼핏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랑 약간 의미가 통한다 꽤 비슷해요 꽤 비슷하죠 그러면 굳이 포르투갈어를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금 최경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을 이주했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근데 작은 문제는 뭐 여전히 그렇죠 그 스페인어와 그 포어의 차이가 네 서울말과 제주방언의 차이보다 적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주방언을 모르실 테니까 네 그 서울말과 제주방언의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일단 제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다른 언어고 하지만 문법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꽤 비슷하고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같은 걸 한 사람이 포르투갈어를 배우기는 쉽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스페인 사람하고 포르투갈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거의 다 통하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전문 용어일수록 비슷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한국어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제일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인데 뜻이 이제 전혀 다른 단어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그러면 포르투갈에서 사신 게 한 2010 12년부터 지금까지 아 그래 2010년에 스페인 가셔서 2년 스페인에 계시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포르투갈에 계시는 근데 리스본에 사시는 건 아니죠? 리스본 쪽에 살아요 리스본 쪽에 사세요? 왜? 아니 제가 스페인에 살 것 같지 않은 이미지 그게 아니고 제가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을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어? 그때 리스본에 안 사셨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뭐 그때도 계속 같은 집에 살아요 리스본은 앞에 떼주강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건너편은 리스본이 아니거든요 그 딱 리스본이 보이는 그 건너의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게 머릿속에 남았었나 봐요 서울시 경계 바로 바깥에 사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저랑 비슷하고 남양주 정도 저랑 비슷하고 그냥 남양주 고향 뭐 이런 데요 근데 거리는 이제 훨씬 가깝죠 거기 이제 도시 자체가 작으니까 그 지금까지 내신 책들이 스페인 미술관 산책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가 포르투갈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우리가 소개한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노년과 노견과 여행하기 아 노견과 여행하기 노견과 여행하기 이거는 제목은 들었는데 오늘 오후는 평화로울 것이다 네 오늘 오후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게 한 제목 그게 같은 한 제목 노견과 여행하기 오늘 오후는 평화로울 것이다 아 제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목을 못 외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세 번째 책이었고 네 지금이 네 번째 이번에 나온 책이 네 번째인데 포르투갈 얘기하고 미술 얘기하다가 노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술과 개를 섞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삼킨 개 그림을 개는 그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개는 뭐든지 먹을 수 있죠 못 먹게 할 뿐이죠 그림 못 드세요? 웃는 분은 뭘 아는 분이고 지금 YG는 저 인간 왜 저래 못 알아들었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정말 아 우리 PD도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개콘 안 봐요? 개콘 못 드세요? 아 정말 이 사람들 아니 근데 포르투갈 사시는 분은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그냥 웃은 거예요? 유튜브도 있고 아 유튜브에서 개콘을 보시나 보죠 개콘 요즘 안 하지 않나요? 해요 아 해요? 못 드세요 그게 개콘의 코너예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아 이거 좀 잘라주세요 전혀 공감대 안 되는 왜 잘라? 듣는 분들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 다시 차경화 작가님 모효사 출판사에서 나온 맞죠? 네 모효사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을 삼킨 개를 이번 주에는 소개를 할 생각인데요 아 근데 저는 실물 책은 지금 받아봤어요 그러게요 네 그 책이 조금 예정보다 늦게 나와서 책이 저희 회사로 두 권이 도착을 했는데 저는 앞에 조금만 파일로 보고 대부분 실물 책으로 봤는데 YG는 네 오늘 와서야 네 저는 PDF 파일로 다 읽고 오늘 와서야 실물 책을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림이 실려있는 책이다 보니까 네 그 PDF 파일로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재독을 할 생각이고요 저는 상당히 독특한 컨셉트의 책이다 네 이런 책이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이죠 그렇겠죠? 네 그림과 개 외국엔 있어요? 외국 책은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그 그림에 개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쭉 그냥 단편적으로 짝짝짝짝 묶어놓은 책은 꽤 있어요 화집처럼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 쓴 책은 아마도 세계 최초일지도 모른다 뭐 확인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시죠 아무도 확인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시고 또 출판사는 외국으로 판권도 좀 팔아보시고 네 그러면 좋겠네요 그 이런 컨셉으로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언제 왜 하신 겁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개가 나오는 그림을 쫙 묶어놓은 책을 한 6년 7년 그 정도 전에 이렇게 딱 프라도 박물관 서점에 가서 딱 보고 어 나도 이런 책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일단 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 꽂아놓고 어 뭐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미술관에 가면 개들이 나오는 그림 좀 유심히 보고 어 그러다 또 이제 세 번째 책을 낸 다음에는 뭔가 다음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하자 생각해놨던 그래서 어 개가 주 테마인 전시회도 가보고 마침 얼마 전에 그런 런던에서 있었던 그 개 관련 전시가 있었어요 개의 초상 뭐 이런 전시가 있어서 그것도 가보고 책도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보고 해서 그림에 나오는 개가 이제 보통은 그림 설명을 할 때 개가 나오면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개를 배치를 했다 이 정도 설명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말고 개가 주인공인 그림을 찾아보자 해서 개가 주인공인 그림을 많이 찾다 보니까 연결 연결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개가 생각하는 버전으로도 글을 쓰고 뭐 기타 등등 동업자로도 글을 쓰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개의 버전으로 뭐라 그러셨죠? 개의 시선으로 개의 견인화 아닌가 견인화가 아니지 의견화? 의견화 맞나? 아니 의인화예요 맞다 의인화다 의인화다 맞아 맞아 의인화 개를 의인화해서 그런데 개가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의견화인가? 여기 보면 마치 내가 개인 것처럼 아 의견화지 개가 쓴 글이 몇 편이 있어요 그럼 의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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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의견화 맞죠 의견화 근데 어쨌든 본인을 의견화해서 썼어 그런 책을 그 열다섯 마리의 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소설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둘이 현대 세계에서 이제 너무 삶이 지루하고 이러니까 바에서 막 술을 마시다가 야 우리 저 개들이 사람이랑 똑같은 지력을 갖고 있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든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술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동물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개들이 갑자기 그 열다섯 마리의 개가 갑자기 사람 같은 이 지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제 한 다룬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그냥 개가 책을 쓰는 것처럼 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도 재밌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봤죠 생각해서 그 말하자면 머리말도 두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쓴 머리말이 있고 개가 쓴 머리말이 있고 그리고 머리말 이후에도 많진 않지만 개의 목소리로 그 서체도 좀 다르게 표시했더라고요 네 거의 매장마다 개의 시선이 들어간 게 있죠 매장마다 있어요? 네 거의 매장마다 아주 좀 짧게 나오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길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 개를 개의 입장에서 쓴 글들을 보면서 딴 걸 떠나서 아 이분이 진짜 개를 되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낸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정체성을 따져보면 사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개를 위한 책이 아닐까 개들이 책을 읽을 수만 있으면 읽으면 되게 좋아하는 이 책을 기쁘게 참 읽고 아우 얘는 이런 그림에 남아있네요 부럽네 뭐 이런 느낌 사실 이거 작가 그리고 작가가 용 썼네 이러면서 되게 칭찬해 줄 만한 작가 소개에 보면요 첫 글자가 호두의 반려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첫 번째 정체성이 호두의 반려인간인 거죠 호두는 연두 다음 반려견인가봐요 맞아요 연두는 갔어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연두가 죽었죠 저에서 잘 살고 있고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미술관 중독자 네 세 번째는 포르투갈 거주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써놨고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수공예자 개 산책러 체육인 요리사 북글씨 공부하는 사람으로 산다 포르투갈의 한국을 한국의 포르투갈을 소개한다 등등 그 반려인간과 미술관 중독자의 정체성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이번 주에 소개하는 그림을 삼킨 개일 텐데 JYP는 어떻게 보셨어요? JYP는 뭐 원래 미술관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미술관을 상당히 좋아하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개는 뭐 솔직히 큰 관심 없습니다만 미술관 이야기고 그리고 미술 관련 책들을 심심치 않게 봤지만 개에 집중해서 미술 얘기를 한 책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일단 흥미롭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대순은 딱히 아닌 것 같긴 한데 전 뒤쪽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쫙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미술을 보면 최근 것일수록 관심이 있고 옛날 것일수록 관심이 없는데 앞쪽이 아무래도 조금 옛날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뭐 완전히 다 시대순으로 따라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앞쪽에 배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책이 계속 이런 시기야 이러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그 아루고스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는 감동했는데 계속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면 나는 싫어할 것이다 사실 저 감동했다는 이야기도 방송용이에요 그런가요? 메마르셨어요? 감동했다니까 이거는 무슨 저 우리 한국 민화 같은 데 나와야 될 스토리랑 비슷하던데 은혜 갚은 게 뭐 이런 계열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큰 수학 저에게 저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여기 아마데우드 소자 카르도수 카르도수 이 화가를 전혀 몰랐는데 이 아저씨 그림이랑 이렇게 딱 보면서 우와 이렇게 독특하고 근사한 그림을 그리는데 난 왜 지금까지 몰랐지? 그랬더니 되게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화가겠죠? 일찍 사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 아무래도 유럽 안에서 좀 약간 문화에 문화적으로 볼 때 조금 변방이니까 좀 덜 알려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 화가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근데 좀 있는 집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물 몇 살에 죽었던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서른 살 서른 살 딱 됐을 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데우라는 작가를 알게 된 것 때문에 이 양반 작품이 포르투갈에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에 진짜 한번 가야겠는데 이거 보러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화가의 작품이 많이 있는 곳이 리스본의 굴벤키안 미술관 중에서 그 현대미술관을 따로 모아놓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가 올해 다시 재오픈을 했거든요 굴벤키안 현대미술센터 네 거기 가게 가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명함을 방송 전에 주셨는데 명함에 이름만 적혀 있고 이메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명함이죠 내가 착용하다라는 것만 근데 저랑 이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메일 주소하고 한국 핸드폰 번호까지는 제가 받았어요 근데 포르투갈 핸드폰 번호는 안 주시더라고요 귀찮게 하지 말래요 포르투갈에 와서는 연락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네가 연락하면 내가 받아준다고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굴벤키안인지 굴벤키안인지 굴벤키안 거기 갔을 때는 연락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오시면 아무튼 왜 이 화가의 작품을 처음 보는 것도 딱 보는 순간 누구의 그림 같은 느낌이 온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화가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이 아마데우라는 사람은 제가 다음에 처음 보는 그림을 봐도 저거 그 포르투갈의 요절한 그 아저씨 작품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었고요 뭐 재밌는 얘기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 YG야말로 좀 덜 재밌지 않았습니까? PDF로 봐서도 더 그랬을 것 같고 PDF로 봐서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JYP랑 다르게 저는 15세기, 16세기 그림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교양시민처럼 보이죠? 미술관이나 화보를 봐도 저는 그런 그림들이 왜 제가 그런 그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그림들은 약간 도상학이라고 하나요? 막 상징이라고나 이런 패턴화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익숙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은 거의 한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림들이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죠 화가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얼핏 그런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익숙한 작품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그 작품들에서 저는 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작품들을 개의 시선으로 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독서라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흥미롭게 읽겠지만 개를 좋아하는 애견인들이 읽으면 정말 좋아할 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진짜 개가 읽으면 진짜 좋아할 만한 책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대목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중간중간에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자기 개, 자기가 사랑하는 개의 초상을 미술관에 전시하는 조건으로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 미술관에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십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 되게 재밌었고 그분 이름 뭐였죠? 코안 스미스 아, 네, 카원 스미스 그 부분, 네 강아지 이름은 칼럼 네, 그래서 그 책도 되게 좋아하셨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개한테 모든 유산을 준 다음에 그 개가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주관하는 소설 책걸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아, 불타는 작품 작품? 그림? 불타는 작품인가? 네, 네 못 읽었습니다 불타는 작품 저한테 여분의 책이 한 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 되게 카원 스미스의 소설 버전 이야기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아, 그래요? 스케일이 더 크다고요? 훨씬 크죠 왜냐하면은 돈이 더 많은 분이고 엄청난 갓부가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그 살아있는 자기 개한테 다 넘겨서 그 개가 문화사업을 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 지금 책이 나오자마자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반응이나 이런 거는 없는 시점이긴 한데 출판사의 기대라거나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있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 책 실무를 딱 받아본 날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딱 전해져서 그때 막 한강 작가 작품을 사려면 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과 며칠 만에 백만 보가 나갔다 그래서 한강 작가 책을 못 구하면 내 책이라도 봐라 그리고 카톡을 보냈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세 개의 경사 한강 작가의 수상은 세 개의 경사 저, 이 제 책의 출간은 저희 집 경사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네 그리고 전 세계 개들의 경사이기도 하죠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듣기만 하시고 책의 실무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쩌길래 자꾸 걔를 위한 책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기다 좀 WDA 같은데 좀 보내줄지 그러세요? 월드 도그 어소시에이션 이런데 그분들이 책을 읽을까요? 안 받아주시네, 농담 이번 주에는 포르투갈에서 직항 타고 녹음을 위해서 날아오신 최경화 작가님의 그림을 삼킨 개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보죠 아니면 꼭 소개해 주고 싶은 그림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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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 fuck 고맙습니다 앤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